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Job for every action, 모든 행동에는 There is 단수, 유도 부사 하나의 리액션, 반응이 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proven, 증명되어진 과거분사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실험들은 All around the world 삽입절 전세계에서 실험들은 복수 are based 기초 되는데 on this fact는 인과관계 삶이란 것은 근거되어지는데 on this fact, 이 인과관계에 근거되어져 원이 주어져 one of the most 최상급 common childhood experiments 까지 복수 단수, 원이 주어니까 is에요 가장 흔한 ICL의 실험 중의 하나는 is one 실험인데 이 실험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의 뜻, 연료하는데 식물의 성장을 너는 심어, 씨앗을 그리고 너는 해 모든 올바른 것을 투메익, 투부종사 부사의 목적이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시 말하는 것은 이 씨앗 하나를 단수, 자라도록 자, 메이크, 사육,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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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더 비교급 더 너가 두 할수록 올바른 것을 자, 투캘, 투부종사 부사죠 돌보기 위하여 그 식물을 자, 더 할 시열 더 비교급 더 할수록 더 되나 더 건강해지고 더 뷰티풀 더 아름다워지는데 이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이 씨앗이 becomes 되게 돼 자, 나는 제공해 햇빛을 그 다음 물을 다른 영양분들을 그리고 다른 씨앗들은 The other seeds 자, 다른 씨앗들인데 planted 과거움사네요 심어진 다른 씨앗들은 주어 복수는 여기 복수동사 씨앗들은 봤는데 buried은 다양하게 된 care 돌보물 데이는 이 다른 씨앗들은 are deprived 그러면 부족한데 overwriting 올바른 것을 어떤 것 to make them grow 자, 행용사용법이죠 자, 어떤 것들 make them 씨앗들이 식물들이 to make 동서 동서 원형 성장하도록 자, 너는 하는데 모든 잘못된 것을 to them 그들에게 해요 저치사 on purpose는 고의적으로 자, 그들은 씨앗들은 are mistreated 대접받게 되어지는데 pp 자, 인턴 그 다음 순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자, 주어는 아까 누구였어요? 데이에요 씨앗들은 복수동사 복수동사 1번에 are 2번에 have defeated 파괴되어지고 자, 그러면 결국에 죽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주제는 너가 식물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틀려진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you reap what you sow 너가 뿌린대로 거둔다